안녕하세요 곰대리입니다. 저는 오늘 영업의 모든 것 All About Sage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됐습니다. 인트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농사짓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아주 0단계였고요. 그 와중에도 우왕좌왕 하면서 자충우돌을 하면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급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영업이 과연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진행이 될까요? 조금 더 괜찮은 사람, 조금 더 괜찮은 세이지가 돼야 사람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고 제가 찾아갈 곳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벽돌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? 그 과정을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렵지 않고요. 저 또한 농사짓고 경운기 몰다가 서울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기다리겠습니다.